아 이거는 이거는 밀가루가 하얀 걸로 해야지 이거 몸에 좋다고 이런 걸로 했더니 맛이 없어 먹어봐요 들어오면 어때 내가 먹여 좋길 병균 들어갈라 식초간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치? 간간한데? 응 간간하게 됐어 안돼 안돼 아무래도 저거 새끼 배인 것 같기도 해 배가 조금 약간 뚱뚱해 밥 먹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맛있어? 얼른 드셔 이거 왜 이렇게 드세졌어? 억세졌네